제일 보고 싶은 게 작은 아씨들이에요. 오늘 그 영화죠? 네, 일단 줄거리 말씀드리면요. 둘째인 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조는 뉴욕으로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설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활동하던 중에 동생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와중에 계속 회상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동생을 위해서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을 완성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원작 소설들의 에피소드가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들은 소녀 때 읽었던 이 작은 아씨들에 대한 굉장히 기대와 로망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워낙 소설이 잔잔해서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때요? 그렇죠. 요즘 뭐 히어로 영화들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액션들이 포함된 대중적 영화가 많기 때문에 야 이거 혹시나 너무 조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작은 아씨들의 매력은 이런 별것 아닌 이야기들 가지고 눈을 못 뗄 정도로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잖아요. 영화도 똑같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봤고요. 극 중에서 주인공인 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끼리 투닥대는 얘기를 누가 보겠어? 소설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냥 가족끼리 투닥대는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남자가 봐도 재밌군요. 정말 재밌어요. 원작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영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좋은 배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작만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영화가 멋지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배우들이 연기도 좋고 감독의 연출도 좋고요. 또 1800년대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품이나 이런 미술 등도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정말 시너지를 잘 발휘해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가족들 속에 같이 살아보고 싶다. 너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또 상처도 받고 또 사랑에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은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족 드라마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그렸을까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가족끼리 봐도 되고 커플끼리 봐도 좋고. 그렇죠. 그 둘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영화고요. 또 둘째 조의 독립적인 여성상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됩니다. 이게 중심에 있다는 거 봐도 과언이 아닌데 원작에서 지금도 귀 기울일 만한 교훈적인 내용을 뭘 뽑아낼 수 있을까 아마 감독이 많이 고민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성의 독립적인 이야기를 뽑아냈는데 현대적인 해석이 정말 지금 시점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유은경님 작은아씨들 조조로 예매해 놓았는데 대화씨 얘기 들으니까 더 기대가 돼요 하셨고요. 광남이 씨 저는 작은아씨들 책을 다시 구매했어요. 영화 개봉 기념으로 다시 이게 나와갖고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됐던데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영화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저도 영화를 보고 나와서 진짜 예전에 읽었던 소설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안 볼까 관점도 있나요? 저는 이번에는 안 볼까 관점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꼭 보시라고 강추하고 싶고요.